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놀이터 코끼리네 샌드위치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무얼 드릴까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샌드위치 한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해요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 샌드위치 두 개 주세요 어서오렴 샌드위치 두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네 개가 필요해요 햄 토마토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세 개 주세요 샌드위치 세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지 샌드위치 현대 чтобい 텐에 뱃은 하시리 며패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코끼리네 샌드위치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무얼 드릴까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샌드위치 한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해요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 샌드위치 두 개 주세요 어서오렴 샌드위치 두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네 개가 필요해요 햄, 토마토,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세 개 주세요 샌드위치 세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지 네 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아저씨, 닭이 1개만 샌드위치 kin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코끼리네 샌드위치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무얼 드릴까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샌드위치 한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해요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 샌드위치 두 개 주세요 어서오렴 샌드위치 두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네 개가 필요해요 햄, 토마토,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세 개 주세요 샌드위치 세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지 샌드위치 세 개 샌드위치 세 개 샌드위치 세 개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코끼리네 샌드위치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무얼 드릴까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샌드위치 한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해요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 샌드위치 두 개 주세요 어서오렴 샌드위치 두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네 개가 필요해요 햄, 토마토,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세 개 주세요 샌드위치 세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지 샌드위치 세 개 샌드위치 세 개 오오오오오오오오 cold 이브 THRM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코끼리네 샌드위치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북적 샌드위치 여기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무얼 드릴까요?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샌드위치 한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가 필요해요 빵을 먼저 준비하고 아저씨 샌드위치 두 개 주세요 어서오렴 샌드위치 두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네 개가 필요해요 햄 토마토 양파를 준비하고 코끼리 아저씨 샌드위치 샌드위치 세 개 주세요 샌드위치 세 개에는 식빵이 몇 개 필요할까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여섯 개가 필요해요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지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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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